저녁식사를 시작합니다. 저녁식사는 국내안에서 그걸 못하면은 이제 그걸 뭐? 아 일단 사진을 찍는거야 형 으아 비물 맛있네 아 이거 이거 아 오늘 너무 좋았어 하지만 레몬형이 없는게 참 아쉬웠지 지금 레몬형이 있었으면 이 소리 들렸다고 그래서 맞다고? 오우 눈빛 아하 눈빛 우린 모두가 띵 누가 끝판이 주었던 간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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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무시해 조금 없다 더 원해 스타뎀 넘밀 보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냐? 한 번만 더 할 수 있냐? 한 번만 더 할 수 있냐? 작년에 여기 엄청 춥지 않았네? 내가 숨쉬게 하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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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요. 제가 충전시켜 볼까요? 이거 지금? 네 돈으로 좀 하고 제 돈이요?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누리야 나 움직이고 계실래요? 네 제일 많이 진짜 너 이제 때는 될 것 같은데? Day 말을 왜 하고 있었지? 왜 하고 싶냐? 아니 말 한마리 들어가도 말고 한 public 동심으로도 가 Senator Hello 야누 운동하세요 와아 헬로우 오 아주 무서워 와아 와아 잘해줘야 되나 오케이! 잘 못한다 진짜 아니 이 시간에 왜 한께로 갔을까?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하시나요? 저요 지금 본방송 올라가기 전 비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날아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됐었지만 연습 열심히 하는 슈가가 제가 정국이 너무 좋은 일이야 정국이 너무 잘 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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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지오피 형한테 방운스를 배워가서 하하하 너무 귀여워 이 인생 하하하 아니 머리야 다시 남준이랑 전화 볼게 마탄소년단의 EP입니다 오늘의 추천곡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딱딱 머리 4개나와있어 사랑해 오늘의 추천곡은 응흠 너 아까 나한테 바보라 했지 지금 존만 여보세요 오우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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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좀 더 쓰고 있어요. dozen 12 dyddddddddddddddd let's go Dd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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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세요 아 빨리 좀 마시라 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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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어디서 오셨어요? 아 나 들었어 안 돼 안 돼? 신기해 두려, 두려. 두려, 두려. 아이고! 두려. 두려. 두려.